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제2롯데월드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.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전면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. 장동우 기자입니다. 잇따른 공사장 근로자 사망에서 수족관과 주차장 바닥 균열까지. 제2롯데월드에서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사고 재발 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신은 롯데가 안전관리와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다시 일어날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구축을 해서 대응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작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지난해 10월 저층부를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는 수족관 누수, 공연장 근로자 추락사,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특히 주차장 균열 사고는 당시 즉각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안이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입니다. 안전관리의 신속성과 투명성, 전문성 확보를 강조한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와 장비 확충 외 외부 기관과의 안전점검 협업을 주문했고 또 사고 후에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과 언론 브리핑도 상시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운영과 시공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장동호입니다.